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2000년 역사 속에 위대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소개하는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안드레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세웠던 12명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12명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안드레라는 제자입니다 안드레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뜻은 다른 말로 우리가 원어를 얘기한다면 안트로포스라고 부릅니다 안트로포스로 말은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위를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성격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골로세서 3장 1절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위의 것을 찾아라 그곳에 예수 그리토가 계시느니라 예수 그리토를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은 하느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안트로포스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안드레라는 다른 의미는 남자라는 뜻입니다 요사이 상남자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남자 중에 남자 가장 멋있는 남자가 바로 안드레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상남자입니다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고 2000년 역사 속에 아직도 전 세계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 사람들은 안드레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카톨릭에서도 안드레를 가리켜 온 성 안드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안드레에 대한 행적은 성격에는 많은 자료가 없습니다 대신에 AD 260년경에 안드레 행전이라는 책이 발간된 적이 있습니다 고대 문서가 되겠습니다 안드레 행전이라는 이 자료에 의하면 이 사람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일을 했습니다 사역을 했는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에베소라는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러시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학자들은 일부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러시아를 복음하시켰던 최초의 사람은 안드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러시아에서 스칸디아라는 곳으로 옮겨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히랍으로 가게 됩니다 히랍에서 그는 마지막 그가 X자형의 십자가에서 순교했던 그리스 아가야라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원주민들한테 붙잡혀서 그런 X자형의 십자가에서 순교를 했던 것으로 역사의 자료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트의 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갔는데 이 사람이 있는 곳이 천국의 어느 곳일까요? 이 사실에 관해서 게시록 20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보자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귀한 보자가 있습니다 이 보자들이 앉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천년 동안 왕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 했습니다 누가 그곳에 갑니까? 같은 천국이라도 이 사람들은 대단히 귀한 자리에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순교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당연히 안드리는 순교했습니다 그곳에 갔을 것입니다 또 이곳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게시록 20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격은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 그리트 외에는 세상 어떤 우상 앞에도 절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않는 자들, 섬기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그곳에 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안드레 안드레는 한 집안에서 베드로와 친형제지간인데 바로 베드로와 함께 한 집안에서 두 사람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친형제지간이 이 두 사람은 순교자가 되게 됩니다 성경에서 발견하는 안드레 세 가지 독특한 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안드레는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세 가지를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최초로 만났던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는 첫 장면이 소개되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이 땅에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 모테로부터 성령축만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구별했던 이 사람은 예수국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 2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투를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내용 속에는 여러 가지가 함축적으로 오늘 규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투를 가리켜 저분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세례 요한은 정언했습니다 이때에 성경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3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 가운데서 계속해서 성경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4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 이름이 안드레입니다 본래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이 사람은 두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요한복음 1장 37절에 두 사람이 예수 그리투를 쫓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갈 때에 요한복음 1장 3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뒤따라오는 두 사람을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드레 포함한 한 제자 두 사람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소원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경은 이 두 제자가 한결같이 하는 말은 특별히 안드레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 하는 말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셨을 때 안드레와 한 제자로 말하기를 어디 계십니까 이 말씀 내용 속에 짧은 대화인데 우리에게 엄청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한 사실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이 장면이 오늘 나에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내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했을 때 내가 지금 가장 다급한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경제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주님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 상당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제가 이 병에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산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장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여기에서는 아무 반응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싶습니다 그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이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비참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가신 곳이면 어디 곳이든지 나는 그곳에 있고 싶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안드리의 모습 속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안드리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대단히 주님을 쫓아가는 그 신앙이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계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많은 것을 계산합니다 주님 위에서 살리겠다고 말하면서도 현실의 나를 자가 진단하면서 나를 돌아보면 나 위에서 지금 신앙 생활하고 있고 나 중심의 이기적인 계산적인 이런 생각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앞에 제가 나와서 많은 것을 구합니다 이루어 달라고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스스로 시험이 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복신앙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무슨 기독교는 기복신앙이냐 왜 자꾸 복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복신앙이란 어떤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달라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이 기복신앙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6일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아담하와 첫사람 이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던 첫 마디는 복을 주어 가라사대 우리 하나님은 복을 먼저 선포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세요? 복의 하나님이세요 당신이 믿는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 기독교는 복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복을 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은 기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전부 나 중심입니다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성장은 강조하기를 야구보소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 정욕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 육신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열방의상 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이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하나님 북의 영화를 주세요 이 나라 국토 영토를 더 넓히게 해주세요 내가 세상의 모든 왕보다도 뛰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분별할 수 있는 이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제가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 구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경 강력이를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했습니다 대단히 순수합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그들을 가르쳐 성경 강력이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광지상 3장 15자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기와 용화도 내게 주리니 열광지상 3장 15자로 말씀하시기를 구하지 않은데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순수하니까 오늘 안드리는 순수한 마음, 계산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린 때때로 많은 것을 계산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보다도 안드리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역시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다 나일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나다 나일이라는 사람이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나다 나일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간사라는 말이 어떤 것입니까? 교활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산적인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서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때가 묻었습니다 많은 세파 속에 시달리다 보니 사람이 상당히 약아져 버리고 계산적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만은 진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수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좋아하기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은 내가 주님 저는 아무런 것을 주님 앞에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때때로 내 지금 환경은 예배는 드리고 있어도 하나의 환경이 너무나 제게는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육체적으로 힘이 듭니다 자녀를 키워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힘듭니다 부부관계에 이루어나가는 것이 힘듭니다 여러 면에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업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한 직장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옮겨 다녀야만은 이런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생활이 계속됩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떤 환경에 내가 처해있어도 그 환경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항상 사계절 어느 계절이 와도 상록수 같은 시들지 아니하고 잎이 변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친구들은 얼마나 생활하시기에 힘드시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시고 변하지 않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드레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용접하고 난 후에 주님을 따르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41주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그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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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형제 시몬을 찾아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먼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강조합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서요 가족 구원 내 가족을 전도합니다 내 가족 구원부터 먼저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강조기를 요한복음 1장 4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을 앞으로 왔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만난 분들 가운데서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수천억을 가진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볼 때 모든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아무 걱정 없고 가장 화려한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대화를 하는 중에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세상에서 나같이 내 마음이 지옥 같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세상이 부를 것 하나도 없는 나는 수천억들을 가진 재산가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은 지옥입니다 우리 가정은 모리알같이 산산이 부서져서 흩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결코 세상 것을 많이 가졌다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지상에서 지상의 나분이 어딜까요? 온 가족이 다 함께 같은 목소리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안드레는 주님을 만난 순간 바로 가족 구원을 시킵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가정에 내 가족을 먼저 전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티보대전서 5장 8주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성경은 대단히 강조합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합니까? 자기 친족, 친척들을 말합니다 특히 자기 가족들 돌아보지 아니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얘기한다면 항상 돌과 돌여야 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을 돌아본다는 것은 전도를 말합니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구원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배반자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누가 보면 16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죽어서 엄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엄부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엄부에서 불꽃 가운데 고민합니다 불꽃이 있는, 불이 있는 곳이 엄부라면 지옥입니다 지옥에 떨어졌던 이 사람이 오늘 성경은 누가 보면 16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에서 소리 지릅니다 네 개의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정언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이 땅에서 뜽뜽거리고 살 때는 천국 지옥에 관심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떠난 순간 그는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졌을 때에 비로소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누가 좀 가서 내 형제 다섯에게 좀 전도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내 가족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검식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는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안드레의 모습 속에 베드로가 전도되었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얘기한다면 베드로를 항상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베드로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루에 3천 명씩 주님께로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데려왔습니다 주님께로 전도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보게 되면 이 베드로는 그림자만 지나가도 길거리에 병자들이 누워있거나 귀신 돌리는 사람이 누워있다가 베드로 그림자만 지나가도 치료되었습니다 이런 가공할 능력이 나타난 사람이 베드로인데 사람들은 당연히 안드레보다도 베드로를 더 높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드레가 없는 베드로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안드레의 전도가 없었으면 베드로 같은 이러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베드로보다도 안드레가 더 위대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할 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지난주에 우린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요? 대단히 혈기가 많습니다 한 단편적인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면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에 예수님이 잡으러 왔던 로마 군병들 그리고 가른 유다가 같이 합세해서 이곳에 대제사장 종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시다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개혁 성경에는 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 개정 성경에는 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검이었다면 이 검은 전경태에서는 칼입니다 대단히 칼이 깁니다 이런 칼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지가 개세만의 동산까지 예수님께서 그곳에 기도하실 그때까지 베드로는 약 3년 세월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충분히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베드로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칼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혈기가 대단히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다혈질이었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고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칼을 빼서 얼마나 칼을 정확하게 잘 써는지 대제사장 종의 오른쪽 귀를 쳤는데 정확하게 귀를 뺐습니다 이 귀가 떨어졌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칼을 쓴 것이 아니라 일정한 거리에서 칼을 휘둘렀는데 정확하게 이 사람이 오른쪽 귀를 뺐서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 베드로를 안드레가 자기 친형제인 이 사람을 전도할 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 형제 베드로는 저렇게 혈기가 많고 육신의 힘만 믿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저런 사람이 이 안드레의 눈에 보이는 비전은 주님께만 데려가면 주님 앞에만 가면 이 베드로가 주님께 잡히기만 하면 저 사람 변화될 것이다 이것이 안드레의 비전이었습니다 적중합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그렇게 전도했더니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변화되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루에 삼천명 주님께로 많은 영국들을 인도했던 이러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있기까지 안드레가 없었다면 베드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베드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안드레는 될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내 남편 확실한 믿음 가운데 저분이 주님께 잡히기만 하면 반드시 베드로같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드레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아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베드로같이 서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안내자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안드레같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은 안드레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첫째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 두 번째는 주님을 영접하고 가장 먼저 내 가족을 구원시키는 오늘 이러한 사람, 이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오빙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덜판입니다 해는 저물어갑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광량의 모래바닥에서 5천명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5천명 인구수 가운데는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들이 계산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합한다면 약 1만 5천명 가량의 어마어마한 인구가 지금 광량에 나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적을 행하시는 자리에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안드레 때문입니다 안드레가 소년이 가지고 있는 물고기 두 마리 볼떡 다섯 개를 찾아서 주님께 내어놓았습니다 여기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을 이하에 보게 되면 빌립이라는 사람은 5천명 가운데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는 머리로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속수무책입니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한 사람 안드레가 이 불가능하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 사람은 사람들 사이로 다니면서 물고기 두 마리 볼떡 다섯 개 가지고 있는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서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드레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때때로는 이런 절망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머리로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그리고 이것은 도저히 나는 할 수가 없어 이것은 포기해버려야 돼 이렇게 좌절하는 수천명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빌립같은 머리가 좋은 머리로만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도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기적은 일어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안드레라는 사실입니다 안드레가 되십시오 어떤 어려운이 있어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여서는 안 됩니다 좌절도 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안드레 같은 사람을 이 시대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무명의 사람이 가장 유명한 2000년 역사 속에 아직도 전 세계는 안드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오늘 시대에 안드레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분은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을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기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으로 난 더 풀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으로 난 더 풀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것을 내고시라 주님을 내고시라 내고시라 weight 보시라며 살아왔네 그문부와 자녀리들까지 주님 것을 내것이라 아버지야 저런 그쪽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령 맡긴 죄부를 주를 위해 쓰려 합니다 전하니고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에 주신 기도 주님이시여 쓰시니여 주님이시여 아버지야 불청한 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아버지야 주의 일만 하옵니다 주님 사랑하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어 주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야 연약한 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님의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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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걸 꼭 이길 수는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걸 꼭 이길 수는 없네 하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성령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성령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걸 꼭 이길 수는 없네 성령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는 자는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야 부르는 자는 좋은 걸 author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예수님의 구조가 부르는 자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말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려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대 있으리라 성경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말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려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대 있으리라 성경님이 임하시는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창타는 것이 더는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린 지름이 지내 능력이니 워낙도 가지 않네 창타는 것이 더는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경에 불타는 교회 성경에 불이 우리 안에 헌받은 나이오서 그대 있으리라 우리의 우리의 마음을 불타는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경에 불타는 교회 성경님이 성경님이 임하시는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창타는 것이 더는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린 지름이니 워낙도 가지 않네 창타는 것이 더는 것이 여기 일어나네 할렐루야 성경에 불타는 교회 성경님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너와의 나이오서 주의는 동일해 우리의 마음 불타는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우리 다시 한번 성경님이 임하시며 성경님이 임하시는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창타는 것이 더는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들이니 뭐 난 두렵지 않네 창타는 것이 더는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경에 불타는 교회 성경을 불꽃이 가네 고마운 나이오서 주의는 동일해 우리의 마음 불타는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죽을 위한 성경의 불타는 교회 성경의 불타는 교회 성경의 불꽃이 가네 고마운 나이오서 주의는 동일해 우리의 마음 불타는 우리의 마음 불타는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죽을 위한 성경의 불타는 성경의 불타는 교회 성경의 불꽃이 가네 아멘 그 빛을 전하기 위해 공과ển 하엘 상경의 불타는 교회 우리 주님의 신자가 모여 달려 죄신을 받기를 원하네 내 죄신 쓰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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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신 쓰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는 죄 양성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두고와 귀신의 생자가 모여 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신 쓰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은혜는 생명수 날 신서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석을 담아요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신 쓰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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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신서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석을 담아요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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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신 쓰신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죽게 해결할 향신 내 죽게 해결할 향신 생명수 가운데 처절내 흠없고 흥전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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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신 찬송합시다